하나님 말씀 4등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등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박간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전도학교 시간에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선언 전도학교입니다 우리 처음 인도받는 시작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의 캠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오직의 캠프로 잡았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강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에덴 장로 교회에 성전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1부 2부 시간에 우리 성교 현장인 미국 그 에덴 장로 교회를 놓고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특별 헌금으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2, 3, 7 시대를 여는 귀중한 교회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하나 알루티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 3, 7 시대를 놓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후대의 작품이 될 만큼 귀중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 훈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영육관의 얼음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y hay muchos que tienen dificultades físicas también 정의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que sea un tiempo para que sean levantados como testigos 올 한해 본부 첫 번째 메시지가 나의 24입니다 나의 24라는 말은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 내가 살면 사실 주의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으면 주의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나와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은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로 우리에게 오직의 캠프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para disfrutar las bendiciones que avivan mi vida es solo este campamento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salvar el campo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오직의 캠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오직의 캠프인데요 이 캠프가 돼야 이 캠프가 돼야 서로를 먼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제 한국 교회들 많이 시끄러워요 ahora mismo las iglesias en Corea están en alboroto 분쟁으로 말미암 많이 시끄러워요 심지어 여러분 항기총이라고 있습니다 y está el grupo de 항기 de Corea 연합 단체인데요 es una organización compilada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라고 있어요 es la asociación de las iglesias cristianas en Corea 항교연이라고 있고요 y también hay otro grupo de esa organización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신 교회에서는 항기총과 항교연이 양대 쌈맥으로 이렇게 연합 단체로 있습니다 y tienen estas asociaciones del protestante y también de los cristianos 근데 우리가 속한 것도 항기총이에요 근데 그 항기총의 지금 해장이 누군가 안 하세요? ¿ustedes saben cuál es el director principal de ahí? 불신자입니다 es un incrédulo 국가에서 파견했어요 es del gobierno 변호사인데요 y él es un abogado 국가에서 파견했어요 y lo han puesto del gobierno ¿saben por qué? 교회가 워낙 싸우니까 porque la iglesia se pelea siempre ¿por qué será? 오직 축복을 놓치고 porque han dejado escapar la bendición del sol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오직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el último púlpito fue esta bendición del sol 4등 1장 1절 크리스도 1장 3절 하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ese fue el último púlpito cediendo pero aún aferrado al sol los que se aferran al sol en la palabra vemos que nadie los pudieron detener 어떤 면에서 오직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바보스럽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y al punto que tal vez las personas que hacen solo lo ven como un poco tonto 근데 초대교회 는 오직 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pero la iglesia primitiva se aferral solo y salvaron al mundo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장자의 축복으로 이 삼절 시대에 일만성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잡혀져 tenemos que aferrando una realidad de verdad que es en est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y abriendo la época de los 200 de 100 naciones pero por qué no podemos estar solamente en esto por Génesis 3 4 al 5 porque al final es centrado optimismo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오직 되어지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 걸려있어요 목사도 여기에 걸려있고 중지자들도 여기에 걸려있고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여기에 걸려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 다 그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mis estándares mis experiencias mis planes todos están centrados a eso 내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통하면 성령 인도 받는다 이야기하고요 나하고 안 통하면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이야기하고요 전부 다 사실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의 3장 4절에서 5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뭡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걱정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교회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많은 지금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방송교체 공사를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 진짜 밤늦게까지 해야 하고 의견 안 받는 부분들 또 기도하면서 맞추고 인도받아 나가고 저는 전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미안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더 인도받는 부분들이 더 나은 거죠 실제로 제가 이래서 되나 할 정도로 교회 앞에 미안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필요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 잘 되면 결국 내 것이 더 나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 없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다른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죠 sin mis planes sin mis pensamientos sino vamos con eso Dios obra completamente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Galatia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Galatia 2.20 야 no vivo yo 정말로 우리에게 40-40 días 40-40 días lo más importante en el monte de olivar 정말로 정말 이 각인에 대한 보급이구나 es que es que cuando una persona te ve tendría que decir 아 este tiene el evangelio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보급이구나 라는 것들 보여줘야 그리고 사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앞에 40일 동안 주신 하나님 주신 미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이유를 알지만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오직을 발견하면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오직 필요하면 오직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갖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내셨들 했잖아요 이 마가다 라팡이 모이는 이 사람들은 여기 가면 죽는 줄 알고 또 왔습니다 사정의 1.8. 이 마가다 라팡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주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사시는 사정의 2장 오늘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메스 이 일을 가지고 오지게 캠프랑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이메스 여기에 사실은 세 절기가 행사로 가짜로 미드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이메스 세 절기가 행사로 가짜로 미드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 이메스 세 절기가 행사로 가짜로 미드왔던 것들이 구원을 말하는 6월절 ese día de pascua que habla de la salvación 능력을 말하는 오순절 el día de pentecoste que habla del poder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을 말하는 수장절 en nuestro gran respaldo el día de cosecha 지난 날은 이 부분들이 행사로 가짜로 믿는다면서도 가짜로 믿었지만 여기에 실제적으로 세 절가 성취된 역사 이메스 antes lo veían como un festivo algo falso pero ahora lo creyeron y se tomó lugar esto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esa es la bendición más grande que podemos tener 사실 성경에 보면 나타나도록 한다는 사실 claro ese es nuestro cuerpo también pero esto está hablando de que se está manifestando 성령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실들이 안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como el Espíritu Santo ha venido sobre ellos entonces está en ellos pero se manifiesta sobre ellos también concluyamos la palabra entonces 정말로 우리가 이 Cristo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오직이 되어야 Cristo reino de Dios solo el Espíritu Santo tiene que ser únicamente para ti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여기에 1장 14절에 집중한 거죠 entonces con esto ahora Hechos 1.14 concentrarte 여러분이 Cristo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놓고 이 오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 진짜 이 사실에 대한 행복이 누려져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일어난 역사가 오직의 캠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걸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24라고 첫 원단 메시지 일강을 들었는데 이건 나를 살리는 축복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듣는 말씀들이 성취 되어집니다 강단의 말씀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승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증거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continuamente vienen las evidencias 그리고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나오고 결론인데요 끝이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오직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장 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놓게 되었고 사장 37절에 37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낳아 오직의 캠프 속에서 자기 산업의 이유를 깨달은 거죠 이런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로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오직의 캠프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여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여정이 오직 캠프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명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